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0일 수요일이구요. 자 오늘 양대 코스피 코스닥 강한 반등세 나와서 상당히 아 여러분들 아 걱정 많이 하셨을텐데 바람직한 그런 하루였다 말씀드리겠구요. 자 앞전 방송에서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조건들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지해야 될 권역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반등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많이 들어왔으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온지 여부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해야 되겠구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반등시도 나올수록 더 좋다 그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구요. 자세한 방송은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니까 그럼 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밀리고 그 이후에 아 반등시도 나왔다. 자 나올 수 있는 지점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접근했었어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쉬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4일 정도 상승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에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접근하기에 약간 부담은 있었으나 이제 내일 5분 봉상에서 상승 시도 나왔으니 30만원대 넘어가면 짧게 31만 32만원 노리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30만원에 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3%죠. 32만원이면 2만원이니까 6% 이상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3% 6% 보고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조건은 30만원 강하게 뚫는 분봉상에서 모습 넣으면 내일 시초가에라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들어가시고 28만 6천원 정도 깨지면 짧게 그냥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분할 매수로 접근 하시는 분이면 내일 시초가에 넘어서면 접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밀리게 된다면 28만원과 27만원까지 기다렸다가 양봉선은 모습 보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에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한번 절반 정도 사주고 아니면 3분의 2 사주고요. 아니면 자 눌리목 좀 주고 올라갔다가 눌리목 줄 때 또 2분의 1 사고요. 내지는 3분의 1 사고요. 밀려도 여기가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적당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봉선에서 28만원과 27만원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 드리겠고 오늘도 보시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오늘은 외국인 1,400개약은 파란 계약도 아니니까 금액입니까? 어쨌든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27만원과 28만원 여기 권량만 잘 지키는 거 보고 내일 분봉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상황이 양봉 하나 썼죠? 내일 하루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양봉 두 개 뜨고 난 이유는 3일째는 밀릴 수도 있고 초정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오늘 양봉에 썼으면 내일은 강한 양봉의 세력의 힘 때문에 내일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린 횟수도 전일 7% 넘게 빼더니 오늘 6% 반등 참 이것이 정말 대응하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오늘 접근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분봉 돌려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자리고 가볍게 밀린 다음 10만원 초반 가면 매수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외국인의 매수세도 잡히고 있죠?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상당히 낙폭이 있었고 다시 반등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만약에 접근 못했던 분이라면 12만원 아 12만원 아 12만원 2000원 때까지 눌림목 적당하게 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큰운봉 말구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여기 8만원만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 8만원 인근에서는 반등시도 나왔는데 여기 8만 8천원과 9만원 넘어가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삼행자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시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올로직스. 다행히 241 지지하고 강한 반등세가 10% 올랐네요. 그죠? 참. 그러나 여기 여전히 34만원대 저항대다. 아직까지 접근할 아무양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HLB. 60일에 저항받고 있는데 바이오주가 확실히 대장주 맞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쭉 있는데 바이오주가 거의 뭐 캡이죠. 그죠? 자 60일 저항 얼마나 잘 뚫느냐. 잘 보셔야 되겠고 신규조건은 저는 아 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잘 처리하고 나오느냐. 그 권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라젠 전율 7% 가까이 빠지더니 오늘 반동점이 있긴 합니다만 20일에 저항받고 있죠? 8만원대 잘 못 넘어갈거라 했습니다. 8만원 못 넘어가고 있죠? 여전히 그 분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만천원 깨지게 되면 밑으로 더 열려서 6만6천원대까지 밀 수 있는데 8만원대 상당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반동폭 심한데요? 딱 특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42선 2만원대 강하게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도 밀렸습니다. 상승하다가 상승폭은 9% 이상 상승했었는데 2만원대 가니까 밀리죠? 보십시오. 밀리죠 여기? 자 강력한 저항이다. 여기 얼마나 잘 뚫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치수가 비교적 상승했구요. 하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가 빠질때 빠지는거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치수가 오를때 못오르는 종목 분명히 있을거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신적 있을겁니다. 치수는 날라간다는데 내 종목은 왜 안가지? 그럼 그 종목은 안좋은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되시죠? 닥터K가 관심종목군에 뽑아놓은 종목들 시장 빠질때 같이 빠지는거 당연하구요. 비교적 잘 안빠진 종목들 있었구요. 그리고 반등할때 같이 강하게 반등해줍니다. 여러분들 추세를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 참고 되시겠다 싶으시면 어떤 분은 일일이 이거 캡쳐 다 해가지고 본인의 관심종목군으로 올려놓고 세이님이라고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세이님이라고 있습니다.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하하하하 옆에 닥터K가 이야기한거 다 적어놨어요. SK하이닉스는 여기 오면 살 수 있다. 농심은 중장기로 가능하다. 오늘은 20일 인근에서 매수 포인트 나왔다고 비표해줬네. 신세계는 40만 인근에서 양봉선은 나온다 했는데 양봉이 안쓰고 깨졌으니 매수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 인근에 매수할 수 있다 했는데 양봉섰네. 따라갔든 안갔든 여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크게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반등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올라가네. 다 기록해놨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공부한 보람이 있고 좀 더 주시게 돼서 바라보는 뷰가 달라질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분들 구독해주시고 이제 700분이 구독자가 육박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독하지 안하신 분 계신다면 구독 반드시 누르시고요. SNS으로 여러분들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반드시 추천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다 이야기해주는 거 아니냐 유료로 분명히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다시 한번 공언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한 유료는 없습니다. 무조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들을만하다 하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구독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죠.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홉 바이바이 바이바이